내가 먼저 대답하십니까? 지지 않으실까요? ADHD나 정신질질...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제가 핸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ADHD 필터 이야기 이라는 영상을 저도 무현히 얻어본 거예요 무현히 얻어도 사실이 아주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에 모든 교실에 가서 이 영상을 아이들과 같이 봅니다 왜 보느냐 ADHD 피터 이야기를 통해서 밤마다 있는 수업방에 운을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풀고 있어요 피터는 ADHD이면서 지지적발달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터의 행동을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심요하게 교육했어요 여기 보시면 피터 이야기 여기 보시면 내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 정답입니다 내 정답입니다 제가 손을... 저... 죽였다? 아... 관심받 내 로텐션 저는 밤마다 밤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입안에 누구다 그런 거 아니야 모든 말이 전세계의 문제지 9%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헬스에 말려 들어가면 이게 학교에 와있는건지 남대문시장 한바닥에 가서 바닥에 앉아있는건지 구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못난 행동할때는 뭘 해야 돼요 아이가 단심받고 싶어서 못난 행동할때는 뭘 하고 아이도 잘못 외면 외면 외면하고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때는 아낌없이 멈춰줘야 돼 5초 5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신안한 애가 왔어요 교감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명단돈에서 내려갈때는 하나님 안는게 동생이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근데 걔보다 훨씬 더한데 왜요 아 이 자식이 아 안서와서 삼경을 하고 가는데 아니.. 그래서 내 손님은 니 맘에 닿는구나 그냥 그랬더니 애심말 교감이 그럼 어떻게든 못해. 그래서 또 우울.. 또 우울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그 검사님께서 이제 어떻게든 계속 봐봐. 오늘 일관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에 맞서는 그 아래 속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괴물을 만드는 거야? 애 화를 풀고 놀아야 돼. 먹이고 놀아주는 거지 뭐. 그런데 제법 말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선 모범생이 근데 이거 면접은 안됩니다. 애 밥 사줘야 되지. 또 뭐 좀 놀아줘요. 탁 다닐 가면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에다니에서 20만 원을 해서 저 주셨어요. 그게 그거 가지고. 내가 워낙 악평이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평판을 일으키려고 비시방에 가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도 했지. 하아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 반 애들한테 내가 학교 안 나온 말까지 있어요. 얘들아. 저 아이가 왜 선생님한테 시발송을 하고 왜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피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애들 겁적.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결국 뭐야. 관심이야. 누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야. 흥댕믿믿믿믿믿믿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웃어주면. 그건 늑대한테 몰리는 거야. 그 기를 주는 건 뭐 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너희들아. 큰 복같은 친구의 신경이야. 그 아이가. 소음을 안 잡고. 막 울을 눌렀때. 너희들아. 웃어주면. 너희들아. 너희들아. 그냥 누구를 학대가 없는지 모르는지 몰라. 차라리 전학하게 또 나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저지라도. 체육대회. 이분이 날아다니시면. 팔꿈치 닿는 게 아니라. 뭐. 대주로 안 돼. 압도적으로도 돼요. 그만 중순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스타러가 되거든요. 적어도. 그만 안해서만큼은. 제가. 문제도 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피터 이야기하는 영상. 저는. 이 영상을.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이. 꼭. 아시겠습니다.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들의 상관하는 것보다. 한국애들이. 관심받고 싶은. 덕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하는toire.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íz